어깨탈구 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 어깨탈구에 대해서 미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어깨탈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만나는 질병은 아니죠. 늙으면서 당연히 누구나 만나는 질병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 사고에 의해서 팔이 빠졌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의 빈도를 볼 때 어깨탈구가 결코 작은 빈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깨탈구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깨탈구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시안게임 때 대한민국가대표 전체를 총괄한 의무팀의 장인의무위원장으로 선수들과 함께 3주간 동고동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TV에 잡혔던 화면입니다. 저는 현재 배구과 대표팀도 팀닥터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 배구 같은 주요 프로스포츠들의 수석팀닥터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탈구 수술에 대해서 좀 찾아보신 분들은 많이 봤겠지만 네이버를 많이 샀죠. 가장 최신 수술은 우리가 관절경 수술이다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절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부를 구멍만 뚫고 기구를 넣어서 하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좀 적고 회복도 빠른 그런 장점은 있죠. 관절경 자체는 훌륭한 기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절개를 하던 관절경을 하던 여전히 수술 잘하는 사람이 결과가 좋지 관절경을 쓴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관절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잘할 때 결과가 더 좋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절경으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의 종류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절경으로 배도 수술할 수 있고 무릎도 수술할 수 있고 척도도 수술할 수 있는데 어깨 안에서도 관절경을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조직이 먼저 찢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빠진 이 팔 자체의 뼈도 이렇게 뒤쪽이 푹 패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깨 관절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병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관절경을 이용한 탈구 수술은 이 방카르트시 병변에 대한 수술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갑자기 방카르트시 병이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발음도. 방카르트시 병변이 무엇인지는 좀 뒤에 설명을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병들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깨가 탈구됐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병이 진행이 됐고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방카르트시 병변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카르트시 병변이라는 것은 전방, 관절, 아순, 파열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전방이라는 것은 앞을 이야기합니다. 앞, 전, 전방, 전방, 후방 이러잖아요. 전방. 관절, 아순. 이걸 모르겠죠. 관절, 아순. 관절, 아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어깨를 이제 그린 그림을 보면요. 이게 팔이고 이제 몸 쪽이 관절일 겁니다. 이 관절 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조직을 우리가 관절, 아순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그림을 오른쪽에 한 번 더 그려보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조직, 이것을 우리가 관절, 아순이라고 부릅니다. 팔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빨갛게 둘러싸고 있는 게 우리가 관절, 아순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앞쪽이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방, 관절, 아순,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전방, 관절, 아순, 파열에 대한 수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절경 수술의 정체입니다. 여기가 찢어져 있죠, 관절, 아순이. 이렇게 뭔가를 넣고 나사가 실이 달려 있는데요. 빨리 지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실들이 착착착 꿰매주면 그 찢어진 관절, 아순이 다시 뼈에 붙게 되겠죠. 네, 이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탈구라는 것은 결국 관절, 아순, 파열 하나 수술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깨 탈구는 정말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절, 아순 하나만 치료했다가는 다른 병변들을 치료 못하고 놔두고 수술을 끝내게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해서 탈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자, 이제 어깨 탈구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어깨 관절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게 어깨 관절입니다. 근데 이 어깨 관절이 사실은 이렇게 막으로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뭐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관절 막에 의해서 쌓여있죠. 근데 이 중에서 앞쪽 이 부분, 이 부분이 특별히 좀 두꺼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여기가 두꺼워져 있어요. 거기가 왜 두꺼워져 있냐면 팔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바로 저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진 관절막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방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전방인대가 있기 때문에 팔이 앞으로 밀려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이 전방인대가 뚜렷이 보입니다. 저희가 이 그림에서 관절막을 삭 없애고 전방인대만 강조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방인대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이 관절와순, 아까 설명드렸던 그 관절와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팔에서 시작된 전방인대는 관절와순으로 연결이 됩니다. 팔이 빠져나가려면 전방인대가 찢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 전방인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디서든 찢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찢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찢어질 수 있고 심지어 가운데가 찢어져도 가능하겠죠. 근데 관절와순에 붙는 이 부위, 바로 이 부위 이 부위에서 찢어지면 우리가 아까 말한 관절와순 파열에 의한 어깨 탈구가 되는 겁니다. 즉, 관절와순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전방인대 중에 이 몸쪽에 붙는 이 부위에서 찢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와순을 우리가 꼬매주는 수술은 여기서 찢어졌을 때만 유용한 거지 이 전방인대가 다른 데서 찢어졌으면 여기를 아무리 꼬매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에 결국 어디를 수술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의사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각각에 대한 수술 방법도 모두 알고 있어야 저희가 탈구 수술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전방인대 파열은 어디서나 일어난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모두가 관절와순 파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관절와순 파열을 동반한 전방인대 파열이 가장 흔하긴 하죠. 심지어는 전방인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후방인대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로 빠진 경우죠. 하지만 환자는 내가 앞으로 빠졌나 뒤로 빠졌나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내 의사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깨탈구라는 수술이 한 가지 수술할 줄 안다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깨탈구는 관절경 수술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셔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은 뼈가 깨지기도 합니다. 아까 맨 처음 동영상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팔이 빠졌죠. 여기 전방 관절 와순 파열로 일어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뼈가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나가면서 뼈를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쵸. 어깨뼈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관절이잖아요. 근데 이 팔열을 삭 없애고 여기 이 관절면만 이렇게 탁 돌려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팔이 이렇게 자꾸 앞으로 빠지면 이만큼의 뼈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만큼 뼈가 사라질 수 있어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위에서 보는 탈구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으로 쭉 빠지면서 여기 있는 뼈가 이렇게 푹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건 이런데요. 이게 이제 팔을 위에서 본 모양 동그란 거고 이게 몸 쪽입니다. 이게 앞뒤인데요. 보통 이 팔은 이제 앞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뼈를 부러뜨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뼈가 부러져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앞이 없는 이런 휑한 몸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뒤는 이게 지금 받쳐주고 있죠. 앞은 받쳐주는 받침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란 공이라면 앞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죠. 딱 보셔도. 그래서 앞에 있는 뼈가 사라졌을 때는 저 원래 있던 전방 인대를 아무리 잘 붙여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인대가 있어도 이게 이렇게 그냥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받침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뼈가 없는 경우는 관절 경우로 전방 인대 수술을 아무리 잘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뼈를 어디선가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이고 이를 나사로 고정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팔굴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수술이 라타젯 수술입니다. 라타젯이라는 건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 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이식할 뼈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관절이 여기 있고 이 옆에 뼈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를 잘라서 이 결손된 부위에 뼈를 넣고 나사를 붙여주는 거죠. 나사를 넣어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위에서 보는 그림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앞에 결손된 부위에 뼈를 붙이고 나사로 이렇게 붙이는 저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타젯 수술을 최종적으로 끝내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떼서 여기다 붙인 거거든요. 결손된 부위가 충분히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탈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깨 탈구를 막을 수 있는 많은 수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라타젯 수술이 가장 강력한 수술로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이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어깨 전문가들이. 근데 어깨 탈구되면 다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음 사실은 전부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발성 탈구가 되면요. 재발성 탈구라는 건 뭔가 하면 빠지고 처음 빠질 때는 큰 충격으로 빠지죠. 그 다음에는 충격이 없어도 좀 쉽게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는 것. 이걸 이제 재발성 탈구라고 하는데 재발성 탈구가 되면 우리가 관절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재발성 탈구가 되는 경우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과연 처음 빠졌는데 처음 빠진 직후에 재발성으로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통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세 이하의 환자에서 처음 빠졌을 때 재발성으로 갈 확률이 여러 논문 보고를 보면요. 적게 보고한 논문은 40% 많게 보고한 논문은 94%까지 이릅니다. 40%도 사실 그렇게 적은 확률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25세는 사실 10대로 갈수록 더 재발할 확률이 높거든요. 저는 사실은 10대의 경우는 처음 빠져도 좀 수술을 권유하는 쪽으로 가고요. 20세가 됐을 때는 조금 제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하고요. 30세 이상이 되게 되면요. 29%밖에 재발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 탈구됐을 때. 10명 중에 7명은 재발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수술을 처음 빠지자마자 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하면 제 몸이라면 제가 30대라면 저는 수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 넘어가게 되면 첫 탈구 때는 수술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번에서 더 빠지게 되면 그때는 수술을 해줘야겠죠. 4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재탈구로 갈 확률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죠. 하지만 40세 이상의 탈구에서는 저 재탈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같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탈구라는 게 아주 짧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복잡합니다. 일단 빠졌을 때 이게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서부터 탈구와 상관없으면 전혀 다른 어깨 힘줄이 찢어졌는지 나이 따라 또 다르다는 건 또 빠질 때 찢어지는 조직이 또 다르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치료가 달라지고 심지어 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또는 뼈가 많이 이렇게 달아서 없어진 경우는 그에 맞춰서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재방수술 탈구를 그냥 두면 재발성으로 가면서 관절염 발생 비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무릎은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잘 생기지만 어깨는 잘 관절염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관절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발성 탈구만큼은 어떻게든 좀 막아줘야 됩니다. 즉 어깨 탈구라는 것은 수많은 상황에 따라 다른 수술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 많은 것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지식이 아니라 계속 의학이 발달하면서 바뀌어 갔던 겁니다. 라타제 수술 방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이 라타제 수술이 믿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증명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왔지만 이게 갑자기 굉장히 트렌드가 되어가는 추세인데요. 그것도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기 때문이죠. 중세 시대에는요. 피를 뽑는 게 가장 훌륭한 치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도 의사들은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아주 똑똑했다고 제가 믿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의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피 안에는 면역세포, 백혈구, 적혈구 모든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분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저 피를 뽑으면 사람은 죽어요. 특히 아픈 사람들은. 근데 저 피를 뽑았다고요. 정말 황당한 치료를 했죠. 중세는 너무 옛날이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가장 세계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이 좀 궁금증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영국의 의사 로버트 리스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많아서 총에 다리가 맞는 사람이 많았고 다리에 좀 감염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자르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시 사망류를 보면 4명을 수술하면 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리스틴 선생님은 10명 중에 1명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이 너무 빨라서 감염률을 낮췄기 때문이죠. 30초 만에 수술을 끝냈다고 합니다. 다리를 절탄하고 꿰매는 것까지. 굉장히 손이 빠른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 죽는 수술을 받고 싶은 우리 시청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즉 100년 전에 의술은 그만큼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최근에 의학의 10년의 발달은 과거 100년과 좀 맞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핸드폰 다들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제가 10년 전에 쓰던 스마트폰 말 그대로 처음에 아이폰 나왔던 때죠. 아이폰 1 주면 그걸로 지금 통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핸드폰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느리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저는 지금 어깨의 발전 속도는 IT 속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지금 안 되는 수술도 10년 뒤에는 할 수 있고요. 또 의사들은 저 10년 동안 자기가 발전을 안 하면 10년 전에 세계 최고의 명의도 10년 뒤에는 같은 기술로는 세계에서 가장 수술 못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은 어쨌든 눈무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깨 탈구 됐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